흑백한 이은성 포진에서 흙이 날일자로 걸쳤을 때 대개 한 칸 협공을 하면 흙이 곧장 삼삼에 뛰어드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지난 강좌에서 다뤘었는데요. 흙은 그냥 손을 빼서 이런 식으로 삼삼에, 이쪽 삼삼에 뛰어드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이 삼삼에 뛰어드는 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양걸침할 수는 있습니다. 이 양걸침이 그냥 손을 빼는 거에 비해서 약간 숙률이 떨어지지만 큰 차이가 아니고 또 실전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 수입니다. 양걸침을 했을 때 백의 응수로는 이쪽을 붙이는 것과 이쪽을 붙여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쪽을 붙여가는 게 이쪽을 붙여가는 것보다 약간 숙률이 좋게 나오는데요. 지금 배석에서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이렇게 붙여오게 되면 이때 흙의 응수로 젖혀가는 것과 그냥 삼삼에 뛰어드는 수가 있는데요. 흙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배석에서 주변에 이렇게 별다른 돌이 없을 때 흙이 이렇게 젖혀가는 건 흙이 확실하게 좀 손해를 보는 수이기 때문에 이런 배석에서 흙이 젖혀가는 수는 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젖혀가는 수를 둘러싼 변화가 또 과거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흙이 이렇게 젖혀갔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백이 맞고 흙이 이을 때 여기서 백의 블루스팟으로 추천되는 수는 이렇게 뻗는 수입니다. 이렇게 뻗고 흙도 꼬부리고 여기서 백이 응수를 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냥 잎게 되면 흙이 연결해서 이건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더라도 역시 흙이 막아서 백의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흙이 좋은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호구치는 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호구를 치고 흙이 이렇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고요. 이렇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자세를 갖춰서 백이 한 짐 남짐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이렇게 꼬부린 다음에 호구쳐서 백이 좋은 결과인데요. 이때 흙이 그냥 끊어오게 되면 약간 까다롭습니다. 일단 AI는 백이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싸워서 백이 많이 유리한 싸움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흙이 좀 다양하게 교란해 올 여지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모양이 확실하게 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흙이 이렇게 끊어서 교란해 오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형태에서는 백이 이걸 뻗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이거 뻗는 거랑 숙률 차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렇게 둔다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뻗고 흙이 꼬부리는 거랑 그래서 흙도 이렇게 둘 수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그냥 막아가서 한 짐 정도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둬 온다면 특히 상수를 상대로 바둑을 두거나 하는 경우라면 흙백이 바뀌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끼워 이었을 때 이걸 뻗기보다 이 끊기는 수를 방지해서 이렇게 한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게 여기서 이제 흙은 백이 붙여오면 이렇게 젖히는 것보다는 손을 빼는 걸 AI는 블루스팟으로 추천합니다. 여기서 흙은 그냥 손을 빼서 이런 식으로 삼삼해 뛰어들고 이 부분에서 백이 이제 어떻게 응소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대응을 또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에서 선수를 잡아서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흙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흙이 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이제 이쪽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두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손을 빼는 걸 가장 블루스팟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곧바로 둔다면 여기보다는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게 되면 일단 백이 끊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자주 출연한 형태가 여기를 붙이고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입니다.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일단락이 되는데 이 결과는 이렇게 주변에 배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백이 반집 정도 유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면 그냥 평범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둬서 평범하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백이 반집 정도 유리한 결과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막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가는 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이제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백이 세력을 차지하는 결과였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흙의 실리를 좀 더 좋게 봐서 이 정석이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둬가는 정석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둬서 백이 이렇게 두는 것보다 좀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배석에 따라 주변 배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에 뭐가 돌이 없는 경우에는 배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둬서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흙이 여기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둬오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두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삼삼에 띄어들고 백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이 삼삼에 띄어들면 백도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 때 흙이 단수를 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백이 끊어서 이거 한 점을 잡는 게 상당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많이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면 백이 많이 좋은 결과로 보니까요. 이거 한 점을 이렇게 끊어 잡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백이 단수를 치고 이해할 때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대응이 좋습니다. 막 끄면 호구를 치고 단수를 치면 이어서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이제 끊기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끊으면 이걸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역시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삼삼에 띄어들어서 먼저 삼삼에 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두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젖힐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백이 막아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흙의 선수로 입고 이것까지 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반대편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반대편에서 받을 때도 백이 좀 최선의 수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받는 걸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이렇게 두고 나면 물론 이것도 백이 한 짐 남짓 유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활용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흙이 그냥 꽉 있고 백이 여기를 두면 그냥 손을 빼게 됩니다. 백이 만약에 백도 이런 정도로 받아 둬야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백이 한 짐 남짓 유리한 결과이긴 합니다. 그리고 손을 뺀다면 백의 손을 뺀다면 이쪽에는 단수를 쳐서 이어가는 또 뒷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아도 한 짐 남짓 유리한 결과이긴 하지만 최선의 응수는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떤 활용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흙이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두 짓가량 유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손에만 키우는 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돌려치게 되니까요. 결국 이렇게 똘똘 포도송이 모양이 나오고 무겁게 공격당하는 형태가 돼서 흙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결국 흙의 최선은 너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정도 수입니다. 다른 식으로 비틀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둬야 되고 백이 이렇게 두면 이제 과거의 정석대로 가자면 이걸 단수를 치고 이렇게 흙이 끊어갔었습니다. 끊어가고 나올 때 찔러서 백 모양의 흠집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끊어가서 흠집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과거에는 흙이 이걸 잡기 전에 또 이런 교환을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백이 끼워 있게 되고 그때 흙이 이렇게 잡게 되면 백이 끊고 흙이 있더라도 백이 이걸 잡기가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이쪽이 얇아서 흙이 빠져나오면 그래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강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흙이 빠져나와서 흙의 실리가 커서 이건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깔끔하게 따내는 자세가 아주 두터워서 백이 좋은 결과, 많이 좋은 결과입니다. 나오더라도 백이 그냥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충분히 이쪽을 쌓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붙여가는 게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흙이 붙이지 말고 그냥 잡아야 하고요. 백도 이렇게 선수로 막아간 다음에 이쪽을 하나 보강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백이 한 집 반 정도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백이 한 집 반 정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흙도 약간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흙이 약간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걸 끊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끊어서 일단 실리는 백한테 내주게 되는데요. 이걸 사석 삼아서 바깥쪽을 좀 두텁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선수로 활용을 하고 여기까지 활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아까보다는 손해가 좀 줄어든 변화입니다. 이것도 흙이 반 집 이상 손해를 본 형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한 집 반 가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흙이 그나마 백이 막아왔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이 형태에서 백이 여길 붙여왔을 때 흙이 곧장 젖히게 되면 손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붙여 가더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이 최선으로 대응을 해도 이제 반 집 이상 손해인 결과이니까요. 이 변화는 흙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피하셔야 하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 부분을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기는 그냥 손을 빼서 이 부분의 백의 대응을 보고 이쪽에 이제 변화를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둬서 어떤 코수를 잡더라도 좀 두텁게 모양을 정리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 이때는 흙이 이때는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삼삼히 뛰어드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걸 조금 더 낮게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삼삼히 흙이 뛰어들게 되면 백이 이쪽을 막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는 이제 여기로 이렇게 뒀을 때 백의 이쪽 두터움과 이쪽 두터움이 호응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이 약간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이거를 약간 낮게 보고요. 이때 이제 백이 끊었을 때 흙은 흙이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뒀을 때 아까는 이게 이제 백이 반집 정도 좋은 결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배석에서는 흙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는 게 이쪽 백의 두터움을 두터움의 가치를 약간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더라도 호각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는 것과 이렇게 두는 것의 흙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이제 흙이 아까처럼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흙이 실리를 취하고 백이 세력을 지금은 이제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둬서 흙이 세력을 쌓아봐야 이쪽에 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이렇게 둬서 흙이 실리를 취하고 백이 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아까랑 비슷하게 진행이 됐을 때 이때는 오히려 이제 이쪽 백의 두터움이 이쪽 백의 두터움이 이쪽 백의 두터움과 같이 맞물리면서 약간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두터움과 이 두터움이 서로 맞물리면서 약간 중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백이 어떤 세력을 원한다면 이렇게 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일단락을 시키고 싶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둬서 평범하게 일단락을 해도 됩니다. 백의 선택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흙이 이때는 젖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석이 백이 붙였을 때 흙이 젖히는 정석이 좀 주변 배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별다른 배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젖혀가는 게 손의 수가 되니까 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백이 선수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삼에 뛰어들어서 선수를 잡아서 백이 이렇게 제압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백이 한 수 더 들여서 이제 제압을 한 거니까 흙한테 손에는 없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요. 흙을 약간 공격한 자세를 취해도 되고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흙이 이 한 점으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보통 배석이 없다면 손을 빼서 손을 뺀 다음에 이쪽 부분이 어떻게 이제 일단락이 되는지를 보시고 여기를 결정을 하면 되고요. 이쪽이 일단락이 된 이후에 또 백이 손을 뺄 수 있습니다. 백이 여기서 선수를 잡아서 또 손을 빼서 삼삼 같은 데 뛰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흙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 형태는 흙이 굳이 여기를 서둘러서 응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백 간에 서로 이제 보류를 하고 둘 수가 있고요. 흙도 주변 배석을 잘 봐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두는 게 이제 괜찮은 배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속해서 그냥 보류를 하고 다른 곳을 도가도 되기 때문에 흙한테 어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백이 이렇게 도왔을 때 꼭 서둘러서 이 부분 모양을 정리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 배석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좋지 않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젖혀가는 수가 이제 괜찮은 수가 되려면 백의 세력이 약간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둬도 되니까요.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실전에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